인생은 전쟁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나와 내가 끊임없이 싸웁니다 양심 때문에 싸우고 정의와 진실 때문에 신앙 때문에 스스로의 갈등으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또 개인과 개인 관계에도 싸움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나와 너의 싸움이죠 돈 때문에, 이권 때문에, 명예나 자존심 때문에 또 너와 나의 선악의 기준이 다르니까 또 서로 높아지려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인생입니다 또 단체별로 싸웁니다 내가 속한 단체와 내가 속한 단체가 싸우는데 가문과 가문이 싸우고 회사와 회사가 싸우고 민족끼리 나라끼리 싸우는데 이 싸움이 끝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공기 속에서 숨쉬고 살듯이 이 전쟁통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들을 종류를 나눠보면 돈 때문에 싸우는 싸움이 참 흔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싸움, 명예, 죽번, 사상으로 인한 싸움들이 있고 그리고 가장 심각한 싸움, 이 모든 싸움의 배경에 있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사탄의 졸개들이 끊임없이 아담의 후예들을 시험하고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고 점점 더 타락으로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지 이길 확신이 없는데 싸움으로 나가는 것도 미련한 거고 또 싸우다가 중간에 전세가 불리해지면 얼른 꼬리를 내려야 지해지 이기지도 못하면서 끝까지 가는 것처럼 미련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는 매우 효과적으로 자기를 가장하고 그래서 우리를 잘 속여 먹으면서 벌건 대낮에 아주 자유롭게 왕래를 하면서 자기 일을 합니다 성경에는 사탄과 귀신들의 존재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진보적인 그런 목회자들은 사탄 마귀는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신학교 때도 그렇게 말한 교수님 한 분이 있어서 제가 교수님 성경에는 사탄이 안 나옵니까 내가 아주 우리 학생들 앞에서 굉장히 제가 불쾌해가지고 질문했던 적이 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신학자들은 귀신이 있다 당연히 있지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절대로 말도 못 걸고 시험도 못하고 접근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아담과 하와 같이 순결했던 사람도 이 사탄이 타락시켰고 삼손같이 힘센 사람도 타락시켰고 솔로문같이 지혜로운 사람도 타락시킨 것이 사탄인데 여러분 가장 순결하고 순결한 예수님도 사탄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3라운드에 걸쳐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잖아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시험을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마귀가 저와 여러분과 같이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약점이 많은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집요하게 시험을 하고 시험에 빠지고 죄를 지켜 만든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이 그걸 증명을 해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원수들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는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그러면 우리 이 도적이 누구냐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이게 우리의 원수들의 계급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이름들이거든요 그러면 원수들이 어떻게 활동하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려고 찾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수 마귀들하고의 전쟁을 할 때 우리의 대적인 원수를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심각한 영적 전쟁 우리를 멸망시켜서 마귀가 들어가야 되는 지옥에 같이 따라 들어가게 만드는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오셨냐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리 함이라 그러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 여러분과 저를 시험해서 죄에 빠지게 하고 지옥에 떨어뜨리게 하는 그 역사를 멸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사명을 말할 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문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께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영적 전쟁을 도와서 우리들의 영적 전쟁을 도와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류가 계속해서 사탄에게 종로를 타고 또 불행하게 살고 그러는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고 이제는 그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우리도 사탄을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우리가 대적,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과 그 귀신들이 바보라 이거예요 바보 사람들은 귀신을 좀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주 멍청한 놈들이 이 사탄과 귀신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은 창의력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고 창의력이 있고 우리들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사탄은 맨날 똑같이 해요 맨날 똑같이 창의력이 없으니까 마귀의 한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혹하고 속여서 범죄하도록 하지만은 우리가 범죄하도록 강제적으로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죄 지키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우리를 하여금 억지로 죄를 짓도록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많이 져도 마귀 탓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내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내가 결정해서 죄를 진 거지 마귀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가 속임수로 거짓으로 전쟁을 하는데 늘 같은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보죠 똑같은 거짓말을 해요 그 다음에 마귀가 그러면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냐 우리 주변에서 자꾸 거짓말을 해요 나쁜 생각을 우리 주변에서 계속 뿌려놔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저놈을 한 대 줘박을까?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나도 바람 펴봐? 나도 도둑질 해봐? 이렇게 나쁜 생각을 자꾸 우리 주변에 흘려놔요 근데 그게 믿음은 드름에서 나잖아요 자꾸 듣다 보면 내가 어느 날 그게 괜찮은 건지 알고 내 생각으로 받아들여요 그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생각이 속에서 점점 커져가지고 마침내 내가 그 생각대로 행동을 해요 마귀가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는데 실상은 주변에서 그 생각을 많이 들려줬더니 어느 날 가론 유다가 맞아 내가 예수님을 팔으면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지 뭐 이런 생각했다고 누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생각을 자기가 붙잡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침 팔아버리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옮겨서 죄를 지면 사탄의 종이 돼요 종이 되면 끌려댕겨요 그래서 그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결국에는 나중에 내가 그 죄인이 돼가지고 죄하고 나하고 구분이 안 돼 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데 그게 내 말인지 거짓말인지 사탄의 말을 내가 지금 대신하고 있는지 내 말을 내가 하는지 스스로도 몰라 이렇게 되면 지옥가기에 딱 맞는 인물이 되고도 남는 거죠 그리고 이 사탄은 거짓말을 할 때 세 가지 영역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거짓말을 했어요 네가 이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랬는데 아니야 네가 이걸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거짓말에 하와가 속아넘어가가지고 이제 그 거짓말을 마음에 품고 선악과를 이렇게 바라봤더니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습니다 이 보함직하다는 것은 이생의 자랑이고 안목의 정력이고 또 먹음직하다는 건 육신의 정력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유혹을 하니까 하와가 그냥 가서 툭 따먹고 말았죠 이 똑같은 전략으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육신의 정력에 시험을 하는 거예요 또 마귀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 이 세상 영광과 권세 받아서 뭐하게? 이생의 자랑거리로 시험을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네 발을 받아줘서 네가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내가 슈퍼맨이다 이런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여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아담을 시험한 것이나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나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는 사탄의 그 유혹거리나 딱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바보죠 수천 년 동안 좀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것만 가지고 이용을,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유혹이 어떤 효과를 내냐 사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시험을 하냐 첫째, 사탄의 이 세 가지 속에는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타락시키는 목적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먹는 것으로, 물질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흘 굶으면 담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말들 수요미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지 이런 말을 통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다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는데 거짓말 좀 했으니 어때? 먹고 살자고 한 건데 좀 탈세를 했으면 어때? 먹고 살자고 했으니 남의 돈 좀 떼어먹으면 어때? 이렇게 돈의 욕심의 사람들이 넘어가도록 물질로 타락시키는 의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보다 만문신, 재물신을 섬기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내 발을 받아서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진짜 뛰어내려 봐 이게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선 거짓말이라니까 성경은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의심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나빠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이런 욕심을,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세 번째, 천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해라 이거는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에 마땅한 본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잖아요 그런데 사탄에게 절을 하면 어떻게 돼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약속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은 하나님이니까 섬기는 거지 거기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를 해야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헌신을 해야지 근데 야 하나님 섬기면 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아니 돈과 떡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야 하나님 섬겼는데 왜 네가 성진도 안 되고 너는 맨날 뒤떨어지냐 아니 성진하려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성진을 해도 믿고 안 해도 믿는 거지? 근데 지금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를 왕으로 섬기면 나를 주인으로 예배하면 내가 이걸 주겠다 이거예요 요즘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앙생활이 조금 삐뚤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교회 나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줬지? 내가 이 교회에 댕겨야 되는 이유가 뭐야? 이 교회가 나한테 해주는 게 뭐야? 이렇게 이기적으로 대가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는 이 마귀에게 지금 소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의 본질을 왜곡한다 예배의 본질을 왜곡한다 지금 설명드리는 그 내용인데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아무 대가 없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나에게 안 해주셔도 기도도 응답을 안 해주시고 안 도와주셔도 나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같이 아니 지금까지보다 더 열심히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고 그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백한 적이 있죠? 오늘도 고백하는 거예요 왜? 예배는 그런 거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대가를 바라게 하는 거니까 잘못된 거지 그 다음에 사탄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나는 이 땅에 살 때도 보호받고 사랑받지만은 나는 이 땅을 하시가면 천국에 간다 이런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인데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못하지 너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돌로 떡도 못 만들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부족한 분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제대로 못해 약속해놓고도 못 지켜 내가 무능함을 늘 고민해 왜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왜 나는 지혜가 없을까? 그때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 아니냐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카테는 어른 아기가 저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어요 내 자식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무능한 게 내 새끼예요? 예,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지 얘가 무능해도 내 자식이고 유능해도 내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너 능력 없지?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데 하나님 자녀가 그런 것도 못해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성경으로 우리를 시험해요 성경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선화과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 하셨잖아 하나님이 그런데 그 말씀을 교묘하게 조금 빼고 조금 붙이고 조금 비틀고 이래 가지고 써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딱 그걸 대적할 수 있을 텐데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이 말씀이 비틀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탄은 성경 잘 모르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갖고 놀아요 제가 한국에서 개척할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 그만 나오겠대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여호와 증인들이 와가지고 기독교는 다닐 필요가 없다고 교회는 다닐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성경에 교회라는 말도 안 나오는데 교회를 왜 댕기냐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의 증인의 왕국회관 이렇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마태범을 딱 펴가지고 예수님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구절을 보여주면서 여기 있잖아요 있네! 이 사람들 거짓말쟁이네!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왕국회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대적인 원수마귀가 바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도 바보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바보들의 전쟁 이 원수마귀하고 싸우는 우리 성도들이 바보 같아 왜 바보 같으냐? 사탄의 시험에 자꾸 넘어가 똑같은 전략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시험하는데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러니까 바보지 뭐 그래서 제가 이런 제목을 붙인 거예요 설교에다가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물질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한다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한다 이게 사탄의 속임수인데 하나님은 우리 보면 뭐라고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드레핀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물면 너희일까 보냐 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굴루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해서 인간관계를 파괴하잖아요 사람은 사랑하고 섬길 대상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에요 기대할수록 기대하는 만큼 실망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시험을 하면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쟁을 해서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 내가 거기 올라가고 그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좀 뺏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점점 나빠져요 너무 불행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러면서 대인관계를 망치면서도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가 왜 나는 이렇게 친구가 없는가 이런 애 또 이게 마귀에게 우리가 속는 거거든요 자꾸 속으면 바보 안 속으면 지혜자가 되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귀에게 절을 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이득을 얻기 위하여 눈 칠끈 감고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이러면요 하나님하고 관계에 심각한 장애가 와요 그거 회복하려면 힘들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우리 인류에게 끼치는 악한 영향이 이렇게 많고 점점 점점 인생들의 삶이 불행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던 이 시험에 우리가 또 넘어갈 필요가 없는데 자꾸 넘어간다면 이거 우리가 좀 바보스럽지 않나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자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도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도움을 제대로 안 받고 자꾸 시험에 넘어가고 빠진다면 좀 바보스럽지 않나 사탄의 전략이 동일한데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 시험에 오는데 그걸 자꾸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면 이거 바보 아니야 이거?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였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바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승리자를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게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나오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그 이전에 30세 될 때까지 영적 전쟁을 안 하세요 사역도 안 하시고 성령 충만해진 다음에 마귀하고 전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살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시험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을 하니까 예수님이 대적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고 물러가잖아요 여러 가지 긴 말할 거 없어요 간단하게 한마디 한마디면 그냥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 권세 깨뜨리고 시험을 이기고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10편 119편 9절 11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죽게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야로 성경을 읽어서 내 마음에 말씀을 두는 거예요 디모데우서 3장 14절로 17절까지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 배우라는 거죠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도 받고 의롭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게도 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최고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한 것처럼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도 말씀으로 대적하여 이기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새벽 기도회래 그분은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이 새벽 기도만 없으면 내가 목회를 할 만하겠는데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답변해요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늘 만나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세요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거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면 제일 좋고 못 나오더라도 일어나면 반드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시작한 하루와 허겁지겁 허둥대며 시작한 하루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주